저희는 현재 조규진 매니저 만나서 오늘 현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율이 1436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낙복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 가까이 낙복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 3.89%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 구간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조규진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안 폐기 이후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와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주식시장 어떠한 위험 요소를 좀 떠안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해 봐야 될까요? 이게 길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죠. 사실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외국인들이 안 팔고 기관들이 사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투매도 못 막아낼 만큼 시장은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봉합이 됐으면 주말에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리스크 더 커질 거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를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할부로 갚아야 될 거다. 후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에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시의 문제는 증안기금이라든가 이런 매수자가 있겠지만 현재의 매도를 지금은 이겨낼 만큼 매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좋을 텐데 경제부총리라든가 국무총리의 얘기로는 현재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될까지는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좋은 주식이 엄청나게 싸게 거래두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빠질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 방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중형주들, 소형주들이 수풍낙격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IMF 때도 그다음에 경제금융위기 때도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이렇게 하락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하락은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어느 살 고개 들렸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부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20%씩 상승을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또 제일 가깝게 코로나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팬데믹 관련해서 엄청나게 하락하고 경제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전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고 이런 하락의 끝은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중요한 건 현금 확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현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심리도 함께 동시에 교차할 것 같아요. 관망과 탈출,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체크해보는 전략,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주시고 싶은 전략은요? 일단 관망 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출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개인들이 탈출해서 미국 주식 사고, 코인 사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관망 후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이제 테마주들, 급등세 따라가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눈이 가는데 지금 많이 빠진 주식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뭔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단 확보해놔야지 일단 찾았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은 현금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이 왔으면 좋겠는데 생물처럼 움직이는 게 정치는 아무도 모르고 주식시장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테마주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주식들을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번 주가 올 수도 있고 다음 주가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 내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내봐야 되겠죠. 과연 현 구간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힌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섹터 함께 공개해보시죠. 오늘의 섹터는 바로 세포치료제입니다. 미래의 대안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흐름 역시 긍정적이진 않지만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K바이오 세포치료제 미국 진출까지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섹터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세포치 시대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과거에는 세포치료제가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승인된 제품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현재 멈춰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계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쪽에서도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를 굉장히 유명한 선수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영장, 미용까지도 지금 세포치료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오면 세포치료제 화장품들 의외로 가끔 가다가 보면 홈쇼핑에서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까지도 지금 현재 점심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세포치료제를 계속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우리도 참생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다시 개정이 돼서 2월 2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미리 올해 선침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디포스트라든가 바이젠셀이라든가 이런 종류, 바이젠셀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보령제액 자회사인데 급성, 골실성 100개편에서 치료목적 승인이 되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라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쪽이 세포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바이젠셀, 네이처셀, 에스바이오메딕스 이런 종목이 하락하는데 과연 내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세포치료제 종목들을 한두 개는 꼭 찾아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약과 자체의 투심이 좋아야지 주기세포,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과 섹터도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가 조금 전염되고 전파될 우려감은 좀 적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올라갔던 거는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몇몇 CDMO 대형주들만 움직였고 제가 보면 그거랑은 상관없이 중소형 세포치료제는 따르게 움직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은 CDMO와 면역항암과 이중항차라든지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백신 관련주가 움직였듯이 분명히 바이오도 통틀어서 모든 주식이 다 바이오라고 보지 마시고 바이오 내에서도 분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업종별로 했을 때 바이오업종, 제약업종 그다음에 그 내에서도 이중항차라든지 아까 CDMO라든지 줄기세포치료제라든지 유전자치료제라든지 조금씩 구분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시장은 개화가 되었고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는 충분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략해봐야 할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파미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애인 이틀 연속 12%, 3% 오늘 장애인 이렇게 하러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주식이 파미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올라가냐면 공시가 있어요.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다가 수주 공시 117억을 엊그제 공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인산형 관련해서 파라소닉으로 해서 두산에다가 납품했는데 이게 과거에 두산에 납품했으면 어? 두산이 바이오업체인가? 왜 여기다 납품했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쌩뚱맞기는 합니다. GPU 관련해서 기판에 필요한 저유전율 관련해서 소재를 납품한 거거든요. 과거에 GPU 관련해서 AI 관련 기판, 엔비디아 향 기판 관련했을 때 상을 치는데 그와 관련된 원료의약품을, 원료물질을 나왔습니다. 이게 매출액 대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수주가 나왔다. 일본에서 파라소닉에서 독점하던 거를 파미세를 해서 바이오업체가 이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농약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4년에 100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벌써 90억을 달성했다. 그래서 친환경 농약, 바이오랑 상관없이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럼으로써 부채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업종이 부채가 엄청 높은데 이만큼 부채가 없는, 11%밖에 안 되는 파미셀이 이런 GPU 관련해서 AI, 가속기 기판 원료물질의 매출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바이오 임상 관련해서 할 수 있게끔 과거에 급성 심승경색 치료제는 현재 시판 중이거든요. 그 외에 파이프라운, 방병변이라든지 발기부전, 만성, 급성질환 관련해서 그다음에 줄기세포 CDMO, 또 하나가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화장품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거다. 성체 줄기세포 보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이 커갈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6,3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가 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프타임 공략주 세포치로제 섹터내에서 파미셀 목표가 6,300원까지 전략 채워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2시간 달려왔는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 경제화하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